엄마 엄마 핸드폰 케이스 줘봐 아 이거 좀 빌려야겠다 어머어머 이거 어떡해 어떡해 멘붕 멘붕의 상황 큰일 났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줘봐 줘봐 아니아니 내가 이게 아니라요 털칭이에요 털칭 됐다 엄마 이거 그거 내가 이렇게 해서 소리를 꺼줄게 어? 전원을 껐어 야 안 꺼졌어 어떡해 멘붕 큰일 났어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되나 저 어제 오랜만에 7번방의 선물 다시 봤는데 또 울었어요 예승이 너무 귀여워 나도 셀러먼 가방 갖고싶어 노란색이야 심지어 더 많은 박사님들이 아직도 저런거 팔려나? 셀러먼 가방 아 이거 좀 빌려야겠다 7번방의 선물 영어 영어 이름이 뭘지 모르겠다 알려주고 싶어 세븐 노스 세븐 노스 프레젠트 프레젠트 한번 봐요 아직 못보신 분들 정말 되게 막 자 한번 봐야돼 어어 안녕하세요 바로바로 케이스에 김을 당하시네요 너무너무 잘못되지 않았나요? 저 오늘 지손이랑 허거 같이 봐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허거 냄새가 나요 여러분 댓글 읽어보자 사실 고백할게 있어요 회장님이 누구야? 회장님이 누구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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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려 했죠? 맞아요 공감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